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 양반이 참여정부 때 개인적으로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선호한다고 밝혔던 대표적인 정책관료죠. 이헌재 부총리. 난 읽죠. 바로 여시재. 홍석현. 삼성에 현존하는 컨트롤타워로 분석되는 홍석현의 지인들이 모여있는 여시재를 바로 이헌재 씨.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문건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 삼성의 영향력이 참여정부에 스며들도록 이른바 빗장을 열어준 이광재 전 의원 등이 홍석현 지인으로 분류된 여시재 핵심이다. 그런가 하면 여시재 행사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빠지지 않고 있다. 이런 그림 때문에 삼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현재 중앙일보 JTBC가 전면에 나서서 죽이기에 현안이 돼 있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그런 거대한 움직임이 여시재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삼성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부분도 있다. 모든 뉴스를 한꺼풀만 벗기면 바로 거기에 삼성공화국이 있다. 오늘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네요. 모든 뉴스 한꺼풀 벗기면 삼성공화국이 있는데 언론들은 현상 표피를 보도하는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아픈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홍석현 중앙 JTBC 회장 중앙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과 JTBC를 주무르고 있는 거죠. 홍석현 씨가 이렇게 중요한 서울지검에 삼성 관련된 온갖 송사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서울지검 삼성 수사 라인에 있는 아주 총망받는 검사한테 심야에 폭탄주 향을 제공했다. 하는 그런 의혹을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홍석현 씨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여전히 언론은 단 한 군데 굿모닝 충청이라고 하는 언론에서 우리 유튜브 뉴스방 이상우의 뉴스 비평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 정도의 단순 인용으로 보도했어요. 그나마 고마운데 언론이 너무 잠잠해요.